아니 내가 오늘 경숙 옹주 묘로 두 번씩이나 와보네 거참 희한하네 일이 어떻게 그렇게 되네 아니 경숙 옹주 묘로 내가 어떻게 두 번씩 오냐고 일이 참 희한하게 되네 응? 나 참 아니 이게 왜 이런 식으로 된거지? 여기서 옹주 묘로를 두 번씩이나 오다니 한나래 참 무슨 일이야? 와 일이 그렇게 돼 응 응 응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